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예쁜 태양이 빛을 비치게 하십니다. 밤에는 달이 세상을 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짝반짝 예쁜 별들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풀을 만드셔서 풀이 자라게 해주셨어요. 반평가 스마음 도리 쑥쑥쑥쑥쑥 있잖아? 도랑돌랑돌랑돌랑 그리고 그래서 잇히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슬로 돌랑 슬로 그리고 거기서 고물리가 벗어났어요. 도랑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여러가지 벌레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번에는 날개를 달고 이 꽃잎과 적꽃잎을 나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꽃잎은 그 꽃잎과 적꽃잎을 나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꽃잎은? 로이! 네? 부끄러운데?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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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있어요. 한번 이야기 있어요. 이 꽃잎은? 뭐예요? 네. 네. 이 잠자리를? 잠자리를? 그리고 나비도 만드셨어요. 플라이 엄바오 벙카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끼룩끼룩 노래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늘 플라이 벙카으 박사박사이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박사박사이? 저희들은? 팔이 없어요. 박사박사이 크면 나이데. 들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날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팔이 없는 대신에 입을 삐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즐겁게 살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 박사박사이 도니 92 natur 다일링 지능서 살프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이셨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해요? 다음은 그분의 조절이 형께 싹 오바이트 칠칠해? 칠칠해? 개를 뭐라고 해요? 칠칠해? 칠칠해? 하나님이 귀여운 칠칠해도 만드셨어요 아, 슬라파 풍선이 형 이번에 안좋은거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럼 여기 풍선 다른거 없이 있나 봐봐요 다른 풍선 이거 말고 가지고 와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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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된다고 비교 staple 방아지 잘 보세요 툭일 눈치에 숟가락 어떻게 만드는가 잘 보시면 여러분이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적으로 내가 끝내고 능봉카 반 네 축하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동문들은 안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너 그놈 로카이니 싸지 않게 사람의 끝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끝이요 내 말 그녀 때문에 그녀 아멘 근데 이 짐승들은 이런 짐승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싹 박사 박사이 싹 쯔쯔구원 문스코알 프레아티 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찬송하거나 하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싹치카에 아지단을 프레아 반고 아 시리우사살 반고 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프레아버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그 이름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벌들끼리 대화가 통해요 개미는 개미끼리 많이 통해요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다보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General KBLEM 하나님 늘acity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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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가지고 아래야 꺽줘봐 꺽 잡 잡 놓치구나 아이 놓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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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어 잡 잡어 잡 잡 잡 잡 잡 아래야 사탕 선배 아래야 사탕 너는 예 아래야 사탕은 아주 바란데 예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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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 하 하 인도 하 하 하 하 이 아레아 사탄이 바로 하나님을 대족하는 원수예요. 사람은 이 마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싫어해요. 아레아 사탄 쫄쩍 에덴 동산에는 나무의 열매는 손아파였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절대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아레아 사탄 사람을 찾아가서 저 모azz지 않게 하면 저 모azz지 마귀는 아레아 사탄 человек은 저 모azz지 마귀는 아레아 사탄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아담도 남자도 또 여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며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놨어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 바로 이 사탄의 마음이 되고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마귀의 마음이 되고만 보여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로 가진 걸 뺏기 시작했어요 고마운 것을 갖기 위해서 존재를 했어요 도전의 짜만큼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속에 미움이 불타올라요 도전의 짜만큼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돈도 막 복수할 거야 그냥 정성의 그래서 사람들이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마귀의 마음으로 사들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추기고 그래서 클리어 써드란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되고 말아야죠 썸드아인 노아인 아유 그래서 이제 칸을 들고 오니까 영목 아물목 본다에 노아 나랑은 이제 물러갔었을 때는 거에요 lake가 마귀는 Nacht일 chase Jesse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 셋 서로 둘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는 못отр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ihns 없어요 토지는 못르 defin 쉬라고érique 왕이 127 죽어서 다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으면 몇 퍼센트나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가는 길은 좁아서 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천국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주의가 많아서 이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아셨어요. 목수를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30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갈번이의 십자가가 섰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부서해주러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말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도 중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구원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동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여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찬여가 되어서 신국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용접하셔서 선국에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냥 브로틴 보걸로 부르네 그러다 쭉 또 탄소 부르떼 아멘